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1부.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또 오늘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또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3발 발사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올해 들어서만 17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쯤, 6시 37분쯤, 또 6시 42분쯤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도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인 후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일본을 떠난 지는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북한의 도발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떠난 직후에 이렇게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뭘지 첫 번째 뉴스임 부탁드릴게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동부가 떠나자마자 보란듯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첫 미사일 발사 시간이 오늘 오전 6시였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떠나서 귀국길에 올라서 워싱턴으로 가는 에어포스1 비행기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에어포스1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한 2시간 전쯤이라 그래요.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만약에 ICBM을 발사했다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것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피하면서도 오히려 한국과 미국 또 일본에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보다는 국가안보실 김태우 1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서. 일단 북한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방선거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선거를 말하는 거겠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연궁에 진입한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쯤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태우 차장 말로는 어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저녁을 먹더라도 만찬을 하더라도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다. 이렇게 대기령을 사실상 내린 상태고 밤새 A 주시를 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이 6시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3분 만에 안보실 권용호 위기관리센터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를 했었고 한 10여 분 뒤에는 김성아 안보실장이 다시 전화해서 빨리 조기 출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 그럽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빠른 보고를 받고 오전 7시 3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한민국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는데요. 성명에서는 북한의 오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정부 움직임은 거의 FM대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NSC 주재하는 장면 사진 보니까 헤어스타일, 머리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니까 서둘러 나온 모습이 지금 보였는데 대통령으로서도 NSC 주재하는 건 처음이죠.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오늘 엄중했고 우리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 지시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하자 그리고 미군 전략 자산 전개 이렇게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미국의 핵 자산을 적시에 파견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간접적이지만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전력에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대통령 지시 중에 보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은 새로운 대북 제재 마련되느냐 하는 건데 이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중대한 전략적 도발입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에 2397월 결의안을 이미 채택해둔 상태입니다. 뭐냐면 북한이 ICBM을 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어떤 대북 조치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연간 단위로 대북 수출 허용량이 원유의 경우는 400만 배럴, 정류 제품은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이 결의안에 따르면 원유는 절반으로 다 줄인다는 겁니다. 원유는 200만 배럴, 정류 제품은 25만 배럴을 축소한다는 건데 지난 3월 24일에 북한이 ICBM 발사한 이후에 새로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안을, 결의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 주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아시다시피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죠. 중국도 미국과 계속 부딪히고 있고 또 특히 중국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런 새로운 대북 제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참 채택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 오늘 긴급 외교장관회를 열어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하자. 안보리 적극적으로 열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외교부 직원들 다그쳤고요. 그리고 한미 외무장관 통화도 있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도 오늘 통화를 했었고 또 김성환 안보실장도 배학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비언 보좌관과 통화를 하면서 한미 간에 오늘 공조 가능한 모든 채널들이 동원돼서 공동 대비태세 그리고 공조를 취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쐈는데 그런데 이 세 발 모두 다 종류가 다른 거라고요? 한 발, 두 발 이렇게 종류가 다르거든요.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7형으로 추정이 되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어렵네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이 이력합니다. 지금 ICBM이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섞어 쓴 거고요. 이게 또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는 미국을 겨냥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로는 한국과 일본을 각각 겨냥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분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비슷하게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먼저 쏘았죠. 그리고 이어서 두 발의 SRBM을 쏘았는데 한 발은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한 발만 성공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가 됐다면 ICBM은 미국 권토를 겨냥을 했겠죠.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남한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특히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먼저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더 위력적인 것은 이들 미사일의 핵무기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괴력이 굉장하게 커지겠죠. 당연히 우리 군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군은 현무2 그리고 미군은 에이테큼스 각 한발씩 동해상으로 연합지대지 미사일을 실사격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 발사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응이 201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있었지만 한미 양국이 이렇게 대응한 것은 그동안 안 했었고요. 그리고 공군도 F-15K 30여대 전투기 무장을 하지 이렇게 활주를 전개해서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도 같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실 미사일을 쏘면 저는 이게 또 쐈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미사일의 종류, 발사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북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린 잭슨 북한이 이제 장거리든 단거리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탄두 탑재를 통한 타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원하는 작업 진행 중이고 7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 위협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가안보실 김태호 1차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 당연히 풍계리 핵실험장 동의학 A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태호 차장 말로는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정도부터는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은 지금 아마 북한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아직은 결정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 당국 나름대로 어느 정도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 단계, 그리고 임박한 시점이다. 그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사인이 보고가 들어가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그리고 또 핵실험 가능성, 관련된 내용은 2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위원장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호소를 했는데요. 이 후에 다시 오늘 민주당 내에서는 갈등이 더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더 심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이 8.6 용태론 포함해서 팬덤 정치를 타파하겠다, 당을 쇄신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박지현 위원장이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의 사과는 당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고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으니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당 중진 의원들이 어제 선긋기를 했는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박지현 위원장 연 이틀째 8.6 용태론 이렇게 거론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박지현 위원장의 용태 주장은 주변 몇몇 사람 확실히 주변 몇몇 사람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지도부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박지현 위원장의 이런 절박감 당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절박감 여기는 충분히 공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제기가 아주 결단력 있다. 아주 다시 봐야 되는 점이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당이 이대로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 젊은 정치인의 시각에서 표현한 것 아주 굉장히 과단선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반면에 8.6 용태론에 반발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라든가 오늘 회의 보면 김민석 의원들이 많이 그랬는데 이들이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리 지키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폄하한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 문제가 좀 더 당내 많은 의견들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힘을 없애들 텐데 어떻게 보면 박지현 위원장 개인 프레이로 되다 보니까 이게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쳐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또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박 위원장이 왜 저를 뽑아서 여기다 앉혀놓으셨냐라고 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이게 지도부인가라며 책상을 쾅 치고 회의실을 떠났다. 이렇게 알려졌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둔 시기이니만큼 당과 논의되지 않은 발언으로 분란이 생기는 걸 좀 경계하는 모습이고요. 박 위원장은 지금 선거가 문제라기보다는 당이 당장 쇄신하고 발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 모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박지현 위원장이 말한 86용태령 대상에 오른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한 86세대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3명을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윤호중 위원장. 서울대 8.1학번입니다. 학생회 생기기 전에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간부였고. 서울대 민간인 납치 사건, 서울대 프라키 사건이라 그런데 이 사건으로 구속됐어요. 이때 유시민, 박백, 태웅, 이정우 이런 사람들을 같이 구속이 된 86학번 형님격입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오늘 회의를 참석했었죠. 서울대 8.2학번으로 85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었고 80년대 초에 학생운동 주도를 했었죠. 전학년 의장이었었고. 그리고 서울 미국문화원 정고농성 사건 배우조정한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었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 88학번입니다. 1992년 경희대 총학생회장 했었죠. 1992년 전대협 권한대행을 지낸 운덕권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걸 1992년 끝으로 전대협이 해체되고 한청년이 창립하는데. 그러니까 86세대 마지막이 박홍근 원내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MZ세대를 대표하는 게 박지원 위원장 아닙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 86용태론을 말하는데 경계될 점이 하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지금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86세대가 자리를 물러나지 않아서 지금 위기가 생긴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건가 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위기의 1차적인 책임은 이재명 고분 송영길 전 대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안 지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재명 고분이 성남을 떠나서 계양의대 나온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책임은 묻지 않고 왜 86세대한테 묻냐는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면 박지원 위원장이 이재명 고문을 위해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론도 있죠. 물론 박지원 위원장이 팬덤 정치를 경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고문의 팬덤인 팬덤들이 이른바 개딸들이 박지원 위원장 물러나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을 한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무슨 어떻게 이신점심으로 하는 것은 또 틀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여러 측면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가장 쉽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